우리가 야한 것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놔두면 지 못대로 구러. 잠시만 놔두면 엄한 짓을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덩처럼 보살피시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The Lord is my shepherd.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성경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4권 39번째 말씀입니다. 이 39번째 말씀은 길이가 길어서 둘로 나눠서 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영어로 하고 싶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호배치기 성령 충만 영어농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농통. 와! 자, 먼저 시편 23편 전체를 우리말로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시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 좋죠? 우리말로 많이 암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영어로 암송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Psalm 23 거기 상은 영어에 상이 없어가지고 23편 The Lord is my shepherd 우리말 보다 영어가 쉬워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이 구약에서 Lord라고 하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은 My shepherd. 나의 목동.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he Lord is my shepherd.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지목하셔서 지금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고백하는 시지요. 그런데 그 자기를 평생을 인도하신 것을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목동이 양들을 인도한 것으로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셰프워드는 목동이지요. 목동이 셰프워드. The Lord is my shepherd. 개 중에서 셰프워드라는 개가 있죠? 아주 날씬하게 생기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데 이 개가 뭐에다 보통 쓰던 갠가 하면 그 목동 보조야. 그러니까 목동이 다니면 혼자서 관리를 못하니까 개를 끌고 다녀요. 개가 뛰어다니면서 무리해서 이탈하는 양을 몰고 몰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셰프워드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셰프워드는 목동이에요.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셰프워드이시니. 이게 양이 있고요. 10이 있고 이제 고우트가 있잖아요. 염소. 잘 모르는 사람은 금방 봐서 분간이 안 가는데 염소는 조금 살이 들지고 털도 좀 짧아요. 양보다. 그런데 염소하고 양이 다른 점은 염소는 저 혼자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어요. 목동이 없어도. 그래서 염소를 치는 목동들은 그냥 풀어놔주고 바위로 가든 절벽으로 가든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저녁 때 되면 휘익 불러가지고 몰고 오는 게 좀 쉽지. 그런데 이 양은 시력도 나쁘고 그래서 앞을 잘 못 봐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데 또 지멋대로 돌아다니려고 그러는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잠깐만 놔두면 이상한 데로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셰프워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인도를 해야지만 되는 게 셰프워드입니다. 셰프워드가 양이에요. 우리가 양 같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놔두면 지멋대로 구러. 잠시만 놔두면 엄한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목동처럼 보살피시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The Lord is my shepherd. 우리도 정원자 뭐 지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지만은 이 셰프워드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I shall not be in want. I shall, shall은 강력한 조동사를 했죠.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해요. I shall not be in want. 인원트가 뭐예요? 원트가 동사로 보통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명사예요. 원트는 결핍. 결핍 속에는 결코 있지 아니하리라.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죠. 인원트 상태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뭐든지 결핍된 상태로는 있지 안한다. 왜 그러냐? 셰프워드.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니까.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목동만 따라다니면 돼. He makes me lie down. 왜 그러냐? He makes me 나를 하도록 합니다. Lie down in green pastures. 나를 눕게 해요. 어디에? in green pastures. 풀은 pastures. pasture, pasture를 그러는데 이거는 풀밭, 초장. 그러니까 목동이 하는 가장 주요한 일은 뭡니까? 양들을 이끌고 양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잔뜩 나 있는 파스테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목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몽둥이 휘두르고 또 돌팔매, 다윗이 돌팔매 했던 그 돌팔매로 늑대를 쫓아버리고 사자나 뭐 곰이 나타나도 쫓아버리고 하는 게 목동들이 일이거든.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내가 green pastures, 푸른 초장에 눕도록 얼마나 행복해요? 완전히 풀밭, 자기 음식, 음식이 쫙 있는 풀밭에 편안히 눕도록 해줘요. 뜯어먹다가 배부르면은 자다가 또 뜯어먹다가 그러는 거지. 그래서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또 잔뜩 풀을 뜯어먹으면 그 다음에 목이 마르잖아.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잔잔한 물가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번역을 참 잘하는 거예요. 조용한 물가, 잔잔한 물가. 이 양의 특성이, 양은 원래 겁이 많아가지고 시냇물 같은 게 콸콸콸콸하고 급류가 흐르면 가서 물을 안 먹는데요. 나는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급류가 흐르면 물이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 quiet water는 물이 졸졸졸졸졸 흐르는 아주 조용한 시냇물. 이 quiet waters, 그걸로 인도에 가신단 말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사막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확 쏟아지면 급류가 돼서 막 흐르다가 비가 끝이고 조금 있으면 물이 다 스며들어 오고 없어져. 시냇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목동은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 시내를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 왔다.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Quiet water.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고 He restores my soul. 잔잔한 물가로 가서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해주신다? 잔뜩 먹고 물 마시고 했으니 마음이 평온해지겠지. 내 피폐해진 my soul. 내 영혼을 restore. 다시 되살려 주십니다. 스토어는 갖다 놓는다. 리는 다시니까 다시 되살려 주신다. He restores my soul. 나의 영혼을 새로이 되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뭐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Lord,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He makes me lie down. 나를 눕게 하십니다. In green postures.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He restores my soul.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He guides me. 그리고는 He guides me. 나를 인도하십니다. In paths of righteousness. 길을 가는데 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In path. Path는 길이죠. 길. In paths of righteousness.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의로운 길로 좋은 길만 골라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For his name's sake. For his name's sake.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For one's sake. 앞에서 몇 번 배운 적이 있어요. For my sake. 나를 위해서. For your sake. 당신을 위해서. For his sake. For his name's sake.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나쁜 짓을 하면은 누구의 이름의 먹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의 먹치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For his name's sake.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분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Though는 이렇다 할지라도인데 이분이 붙어서 아무리가 붙어서. 아무리 이분이. Even though I walk. 내가 아무리 걷는다 할지라도. Through the valley. Through the valley. Valley. 계곡을 관통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Of the shadow of death. 어떤 계곡이냐.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을 통과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푸른 초장이 쫙 있을 것 같지. 그렇지가 않아. 실제로 가보면 온통 바이투성이에다가 계곡에다가. 그 계곡도 뭐 숲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패여 있다니까. 이렇게 패인 데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음침하고 으스스하고 그런 데를 가는 거지 이렇게. 으스스한 데를 이렇게 가면은 느닷없이 사자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늑대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이쪽에 숨어있던 날강도들이 튀어나와서 몽둥이로 두드러 패고. 보따리 뺏어가고. 이게 이런 데가 바로.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이야.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을 관통해서 내가 걷는다 할지라도. I will fear no evil. 나는 no evil. Fear는 두려워한다. Evil은 악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악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뭐가 나타나도 나는 겁이 안 난다. I'll fear no evil. 나는 I'll fear no evil. 이게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사막의 그림자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어를 보지 않고 우리말만 보면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그런데 그 해가 바로 뭐예요? evil. evil을 해라고 번역했어요. 어떠한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 오케이? 참 멋있죠. 시가.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결코 인원트에 있지 않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나를 눕히시고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잔잔한 물가 옆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새롭게 되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걷는다 할지라도 그 계곡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을 통해서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어떠한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멋있죠. 자 그럼 한번 잔잔하게 들어보세요. Psalm 23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Psalm 23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Listen and repeat. Psalm 23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The shadowing. Psalm 23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Psalm 23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Ah, 좋죠? 자,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그다음에 구독이 아직 구독 중이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게 은강이, 은양이 시리즈 있잖아요. 그 제 2화의 주제가 10편, 23편이야. 그거 아직 못 보신 분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로고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해서 낭송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10편, 23편 정도는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쫙 하고 입에서 나올 정도로 연습해두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